조금 전에 좌파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고성국 칼럼 좌파는 촛불을 다시 들었는데 과연 우리 자유파는? 이라는 주제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천절 연휴 첫날 사실은 그 전날인 30일부터 좌파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도 촛불을 안 들었던 건 아니지만 오마이니스라는 좌파 언론이 오마이포토에 좌파들이 촛불 든 사진들을 여러 장 찍어서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끄럽다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30일 오후 청계광장 부근에서 열렸고 여러 번 들어도 바이든이라 들리는데 내기가 잘못된 거냐 사실 보도한 MBC 탄업을 중단하라 이런 식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일에도 좌파들이 광장으로 나왔어요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오후 5시부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을 열었습니다 촛불을 연일 좌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유파의 맞불 집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9월 30날 그리고 10월 1일 앞으로도 계속 좌파들이 촛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개딜들이건 양아들이건 아니면 문바들이건 촛불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설 건데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나설 건데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좌파들의 이 촛불 난동에 현장에 나가서 이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모였고 어느정도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 나가서 관찰 살펴본 사람이 있는가 대통령실에 또 정부에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 제가 이거 묻고 싶어요 우리 좌파 국민들은 좌파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또 걱정하면서 오늘 오후 1시 광화문에 모일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만나본 많은 만나고 있는 자유오파 국민들도 우리도 촛불을 들자 우리도 횃불을 들자 밤에 하자 저것들 숫자도 얼마 안되면서 밤을 이용해서 촛불 들여가지고 아주 선동적으로 영상 만들어내고 이걸 연일 좌파울린들을 통해서 퍼뜨리는데 왜 우리는 맨날 허연 대낮에만 모여야 되냐 우리도 밤에 횃불 들고 모이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는 좌파들하고 좀 달라요 좌파들은 소수의 조직된 자들이 움직이니까 밤에 촛불 두고 움직여도 크게 위험하지가 않은데 우리는 오늘 당장 1시에 광화문 집회도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그냥 한두 사람씩 자발성을 갖고 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횃불을 들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만한 조직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밤이 늦어지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유오파 진영의 지도자들도 우리도 좌파들처럼 밤에 횃불을 들자는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데 여러 가지 그런 안전상의 문제나 기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낮에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까지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원래 이 모택동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광야를 태운다 그랬어요 그게 모택동 게릴라전에 출발이 됩니다 전강산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비적 산적 도둑대들처럼 시작한 모택동 홍군의 게릴라 전을 시작하면서 모택동이가 했던 말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전광야를 불태운다 지금 어제 그저께 9월 30일 10월 1일 제가 사진으로 보고 여러 가지 전문으로 들으면 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좌파들은 이 작은 불씨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듯이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당했을 때는 정말 어쩌다가 기습당해서가 되지만 두 번 당하면 이건 우리 스스로가 멍청하고 바보라고 자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좌파들이 촛불을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 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고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고 있고 이 자들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적어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정보기관 수사기관들 말고 그건 당연한 일이죠 집회가 있고 더구나 밤에 촛불을 들었다면 안전 때문이라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은 나와서 봐야 되죠 그런데 그건 말고 대통령실에서 나왔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가 됐냐 당에서는 나왔냐 당에서 적어도 전략기조국 같은 데에서 나와서 현장을 들여다보고 당 지도부한테 어제 그저께 좌파들의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보호가 제대로 됐냐 말이에요 이 점을 보호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대형책을 세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기후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랬냐 한번 점검해봐라 지금이라도 체크해봐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